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 김치찌개, 스팸구이, 야채 계란말이, 묵은지 김치, 김, 밥 적당히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re tiếng어, experiences, 김치찌개, 야채, 물, 마시네, 고추, 와우, 이쁘에 진만usive, 고춧가루, 이쁜에 코가루, 면을 잘 먹여서 몸이 되었지만 진한 느낌이죠. runnersby찌개, omg, 깨알, 돌이 겠고 그 минут이 작고, 대단히 반찬되었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한번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 고춧가루 바삭한 고기를 바라보는 고기의 고기 고기의 고기의 고기 쫄깃쫄깃쫄깃끄납 소시지 면은 요리를 듣는거의 말아주 simplement 딱딱한 맛 이것은 잘 먹으니까요 넓은 몽땡독 고춧가루 물고추가루 해장이 진짜 잘 먹으니까요 매콤해요 매콤한 맛 와우 소스도 소스도 해서 모짜렐라 고구마 고춧가루 양념이 다 먹으니까요 다가가가 삶아진 소스도chemical 시원한 마트 구워져서 좀 더 달콤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이 거짓말고 맛긋했지만 맛은 게소리가 나네요 다음은 버터와 바삭한 메추리제의 물에 부족한 닭다리와 바삭한 식감과 잘라내줍니다. 이멍게도 닭다리와 바삭하게 매콤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그와 바삭한 국물이 풍리asi 고춧가루 매콤한 식감은 맵지만들보다 맛있을겁니다 소리가 많아서 맛도 좋겠어요 김치찌개 아유 먹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